096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NCN입니다. NCN은 동사는 1997년 5월에 설립되어 영상보안시장향 멀티미디어 반도체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며 이 밖에 자동차용 운행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사업을 영위함 2019년 오토모티브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여 넥스트칩 설립 및 자회사 엔커넥스 흡수합병 및 분할 존속회사 NCN을 출범함 매출은 차량용 블랙박스 94.11% 영상처리칩 5.89%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97년 5월에 설립되어 영상보안시장향 멀티미디어 반도체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함 대시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주 넥스트칩 주 페이다스 주 NCBIT 인도의 해외법인 엔비더즈 테크나러지 pbt ltd을 보유 대시 세계 3위 이미지센서 회사인 미국 옴니비전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ahd 10cm 오즈 이미지센서를 출시하는 등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재무 대시 sd카드 및 후방 카메라 등의 수요 증가에도 주력인 블랙박스의 국내외 판매 감소와 자회사 넥스트칩의 부진으로 매출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연가 부담 가중과 감가상각비 경상연구개발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영업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 파생 상품평가 손실 제거 등에도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의 확대와 자체 블랙박스 브랜드의 해외 시장 진출이 기대되나 국내 블랙박스 시장의 성장 정체 등으로 외형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9일 기준 장마감 NCN의 시가 총액은 44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NCN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417위입니다. NCN의 상장 주식수는 2,508만 3,517주입니다. NCN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NCN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8.4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6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9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6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6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5배, 2,08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9억원, 마이너스 152억원, 마이너스 321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69억원, 마이너스 200억원, 마이너스 363억원입니다. NCN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4번지 92%이고 유보율은 357.9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4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30.31 더하기 1.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3.71이며 전일 대비해서 7.58 더하기 0.87%